오늘부터 제주와 함께 제종에서 일회용컵의 음료를 받으려면 컵 보증금 300원을 더 내야 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.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매장에만 적용돼 제종에선 37개 브랜드, 170여개 매장이 대상인데, 개인이 운영하는 대형 카페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구매한 브랜드 매장에 컵을 반납해야 하는 등 보증금 회수 과정이 번거롭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. 세종시는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청사와 세종시청, 주민센터, 공영주차장 등에 컵 반납처를 30곳 이상 마련할 계획입니다. 세종시청, 주민센터, 공영주차장 등에 마청해서 국제청사와 세종시청, 주민센터, 공영주차장 등에 해당한 사회에 할 수 있습니다. 세종시청, 주민센터, 공영주차장 등에, 아멘